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도 진짜 오래됐습니다 자, 목으로 표현 제이홉 틀렸습니다, 기회 박탈 어우 씨 추가 라면 냄비뚜껑 두진답 냄비뚜껑 두진답 아, 이거 냄비뚜껑이라고? 아, 냄두 냄두 라면 냄비뚜껑 냄비뚜껑 제가 오랜만에 메이플스트리트 얘기하니까 뭐가 중요하니까? 재밌게 하네요 아, 저 도저 표창 도저 이게 지금, 어? 아, 이거 스킬인가? 설마 스킬이에요? 뭐야, 이거 이게 지민! 지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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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 이거, 이거 컷닝시티 말참, 지민 슈가, 컷닝시티 지민 다크, 다크, 아, 뭐야? 걔 이름 뭐야? 네 글자, 다크호스가 뭐지? 정복, 정복 다크호스 대신 땡! 컷닝시티에, 컷닝시티에 잠깐만, 저를 좋아합니다 이거 확인하세요 תOK 지인 뭘 맞히는 건데? 아, 저 시스템 다크호스 대신 그 밑에 지하 내려가면 그래 뭘 맞춰야 하는지 알려달라니까 말 하려고 하는데 떠들어가지고 이런 게 이 밑에 이해 맞힌 적이 조용히 가지 이 밑에 이해 맞힌 적이 조용히 좀 하지 아니 수영아 커넥시티 아니 수영아 커넥시티 커넥시티잖아 이거 커넥시티 수영아 정답 그러니까 나 아까워서 커넥시티는 정답 안해줬다니까 아니 너가 너무 1초만에 맞춰 아니 그립을 내가 이렇게 들면 맞춰야지 그리고 있을 때 맞추면 어떻게 하니 다른 애들 보지도 못했는데 자 저 아이템 강화할 때 넥슨 쪽 지도 이렇게 켜놓고 원래 그렇잖아 진짜 전화한 다음에 아니 다들 이렇게 게임하지 않나?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이템 뽑을 때 넥슨 지도 껴놓고 그 방향으로 절 한번 하고 아이템 뽑으면 아니 진짜 이게 근데 그 메이플스토리 하는 메이플스토리 하는 메이플스토리